캐스형을 우리 최혜연에게 저에게 축제해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최선을 더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혜영이여!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꽃맞히는 이 하늘로 죽어도 못하는 또 내일이 두렵다.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? 나한테서요 소크라테스가 사랑의 꿈을 아기네 널 자신이 안 나면 내가 믿지 않겠소 모르겠소 세상이 나한테서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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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